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쟁력 있는 이자율로 쑥쑥 자라는 수익의 기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과 함께합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올해 미국 시장을 공략지로 삼은 한국 자동차들이 오는 29일부터 개막하는 뉴욕 오토쇼에서 데뷔식을 치릅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프레스데이를 통해 기아와 현대, 제네시스 등 20여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자사의 신차들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가 대규모 부스를 꾸린 가운데 혼다와 어큐라, 인피니티, 제너럴 모터스, 쉐보레, 포드 등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자동차 시장 최대 화도인 전동화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부스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투싼과 산타쿠르즈 신형 모델을 미국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투싼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가장 판매량이 높은 효자 모델입니다. 신형 산타쿠르즈는 2021년 6월 미국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새로 선보일 첫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기아는 차세대 준중형차 K4를 발표했습니다. K4는 개발 단계부터 철저히 미국 시장을 노린 해외 전략형 모델로 독특한 형태의 패스트백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또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초대형 전동화 SUV 네오른 콘셉트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고성능 영역으로서의 확장 의지를 담은 신규 프로그램 제네시스 마그마를 발표하고 이를 적용한 GV60 마그나 콘셉트를 내놨습니다. 뉴욕 오토쇼는 오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열립니다. 부활절에 많이 사용하는 계란과 초콜릿 가격이 올라 이에 상당수 미국인들이 올해 부활절에는 작년보다 돈을 덜 쓸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란 가격이 오른 이유는 2020년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병해 2021년에 북미로 퍼진 조류도감으로 인해서입니다. 초콜릿의 경우는 코코아의 생산이 줄어들어 초콜릿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줄이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전문 사이트인 월레터부의 조사에 의하면 2024년 부활절에 10명 가운데 7명이 소비를 줄일 계획이며 10명 중 4명은 부활절을 위해 사용할 예산은 전혀 없다고 조사됐습니다. 대형식료품체인 트레이더 조스가 20년 넘게 19센트를 유지해온 낮게 바나나 가격을 20% 올렸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나나 작황에 문제가 생기면서 글로벌 바나나 가격이 급상승한 영향입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최근 낮게 바나나 가격을 개당 19센트에서 23센트로 올렸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년 이상 바나나 가격을 개당 19센트로 유지해왔다며 이제는 가격에 변화를 줄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2001년부터 바나나를 낮게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트레이더 조스의 대표 상품으로 트레이더 조스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농산물로 꼽힙니다. 당첨금이 1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잭팟 당첨자가 뉴저지에서 배출됐습니다. 어젯밤 실시된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당첨금 1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잭팟 복권이 뉴저지주 넵툰타운십의 샵라이트 리커스토어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잭팟 당첨금은 11억 3천만 달러 현금으로 한 번에 받을 경우 5억 3천 66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메가밀리언 복권 사상 다섯 번째로 많은 당첨금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지난해 12월 8일 이후 31번의 추첨 동안 당첨자를 내지 못하면서 잭팟 금액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지난 2018년 5억 3천 3백만 달러의 잭팟 복권이 판매된 데 이어 약 6년 만에 대박 복권이 판매됐습니다. 또한 2등 복권은 모두 13매가 판매됐으며 뉴욕주에서 200만 달러 당첨 복권 한 장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카드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돼 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는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